다들 비행운 생기면 그거 딱 집어서 잡는 건 너무 잘해. 특히나 수 27계열 J11이든 타면 그냥 좀 비행운 안 생기는 언저리 어느 얘긴가 해서 눈치 보다가 올라가야 될 때 올라가야 될 것 같아요. 대놓고 있으면 진짜 어그로 끄는 거 말고는 되게 힘들더라구요. H&D 많았습니다. 늑하 많았습니다. 알룽알룽 자 이번주 트레일러 뜨고 데브섬 열릴라나 모르겠다. 그랬으면 좋겠네요. 빨리 좀 트레일러 떴으면 좋겠어. 그러면 이제 대충 이번 업데이트가 어떤 느낌일지 좀 파악이 될 것 같아요. 궁금하긴 하네. 근데 SM 내부 되게 이쁘더라구요. 디지털이더라구요. 네. 그거보면 레이더도 좋을 것 같은데. 느낌이야. 이렇게 좋단 말은 없었는데. 디오 335 승리가 어떻게 계시죠? 안 벌리 계시네. 왼쪽이야. 이거 잡아 죽여야 돼. 얘 잡으면 왠지 P36이랑 다 올까봐. 네. 이런.. 어.. 아고내네. 아래 복구도 있긴 하네요. 뒤에 P36 있어요? 저는 그냥 옆으로 빠진 속도는 한 600km 이상이 있고 뭐. 상관은 없을 것 같아. 눈치 좀 먹게. 아래에 복구도 있네. 프랑스 복구도. 멀스탱하고도 선해지는 되는데. 멀스탱만 있진 않을 거니까. 멀스탱하고 선해지는 되고. 포켓하고도 뭐. 가능한데. 포켓하고도 가능한데. 썸볼. 킹코브라. 호갓이 안 맞은데. 아.. 코코브라. 이 코코브라. 그러니까. 안 안ändirus. 하하. 여기. 지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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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. 조금. 아.. 아 이거 진짜 돌면은 마가는데 아 이게 안맞았어 무리해서 돈건데 이게 안맞지 못하네 뭐야 이거 떨어졌고 나쁘지 않은데 아군들이 제법 잘 도는데요 잘하는데 상황사항에 맞게 이런나 니가 아무리 잘돌아도 야크보다 잘 돌순 없잖아 이건 마구 자겠다 욕심 내지 말자 이런나 욕심 내지 말자 형님 그쪽 괜찮아요 저기 뭐 좀 많은데 2대2 2대2 같긴 한데 2대2 같긴 한데 한 대 추락중요 썸벌만 안 잡으면 돼 그 다음은 괜찮을까 저 이쪽 봄이데이 저 썸만대 맞아서 다음 쪽 빠질게 네 아군들이 잘하는데 썸물 아군들 머리드는 기동하면 킹코브라는 힘든데 기동을 맛있게 주네 예 기동을 맛있게 아 저기서 머리드는 기동하네 아군들이 잘하는데 아군들이 잘하는데 야크들이 엄청 잘하네 가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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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다르다 우리 나게 하나가 잘렸었구나 나 응 배척하자 조금 더 노력하면 할지는 불릴 거이라 엥 어 누구왔나 소비 나한테 맞겠는데? 이동을 그런식으로 하면 안되지않나? 바퀴드 다 되어있는 경우가 있나? 바퀴드 다인데? 야아..뭐야 나? 방금 봤어요 거의 리더에 그거됐나? 파닥탁했는데 죽여버려 감을 안찾아버리는가? 그러니까 프로키트 할 때는 기촌 리더가 원하는대로 되면 그때부터는 사실 미치거든.